필리핀 관광청 필리핀 관광청과 함께하는 따라서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위치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배워볼텐데요. 그럼 대화번호 들어볼게요. 아, 어디서에 있는 게 있나봐요? 죄송해요, 모르겠어요. 아, 여기 때문에, 왜 이리 benefit? 사시나요? 아, 어디서 저한테 가씨에 있는 거 같아요? 한국어의 관계 아 드릴드릴드 뗄이 드릴드 뗄이 왕도 왕도 아 아니 아니 아 지랄 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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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 뒤로 옆에 귀에 위에 위에 아래 멀다 가깝다 가끔 말라이와 말라핏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말라요를 한국말 멀어요처럼 생각하셔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럼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? 같이 하시죠. 사안 앙 바니오?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? 사 타비 ng 엘리베이토르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. 사안 앙 파소판? 은행은 어디 있습니까? 사 칼리와 ng 파실리오 복도 오른쪽에 있습니다. 사안 앙 팜이니야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? 사 리콘 ng 싱바하 교회 뒤쪽에 있습니다. 사안 tayo pupunta? 우리 어디 갈래? 사안 카 pumunta? 사안 카 pumunta 아까 들으신 pupunta와 다르시죠? pupunta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고요. pupunta는 과거형을 말하는 겁니다. 사안 카 pumunta 하면 어디 갔었니?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?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따갈로그 교실이 재밌으셨나요?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뵐게요.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